성장률의 변곡점은 0%의 변곡점으로 본다면요 그건 2050년 정도 될 것 같고요. 인구의 커다란 변곡점 거의 절벽으로 떨어진다는 느낌의 변곡점 역시 2050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040년 이후부터 2050년 이 사이 기간은 보면 고령자 수가 많아지고 2050년대면 인구 자체가 감소하게 되고요. 2040년대 이런 데는 인구의 구조가 많이 얽으려집니다. 그러니까 청년층의 인구는 적어지고 고령자의 인구는 많아지고 하면서 그다음에 이 속도가 모멘텀이 가속화되는 그런 단계인데요. 제가 이제 2040년 정도라고 본 이유가 몇 가지 데이터들을 보니까요. 공통되는 이런 것들이 인구를 바탕으로 하는 데이터들입니다. 첫째 국민연금 연구원 적립금이 최대 극대화가 되는 것이 2040년이고요. 2041년부터 이제 이게 수지적자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연금을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보다 보험료를 받아 가는 사람의 금액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 그게 이제 2041년부터 현재로 본다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총 가구 수를 보면 지금도 가구 수는 증가합니다. 그게 이제 1인 가구의 탓도 있긴 한데요. 그 가구 수가 통계층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제 가구 수가 극대화되는 해가 이제 2038년 정도입니다. 그것도 이제 인구의 변화가 밑에 깔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이화에 대해 김세환 교수하고 논문을 쓰면서 이제 김세환 교수가 추정 한 것인데요. 인구구조라는 걸 가지고 이제 금융시장에 향후 한 2070년까지 규모를 추정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제 물가는 제외한 실질로 이제 추정을 한 것인데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시가총액 이 이제 최대가 한 2030년대 후반 그래서 이제 2040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주식시가총액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제 고령자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주식투자라는 것보다 이제 채권 이나 예금을 하게 되고 돈을 전체적으로 인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또 2040년 정도 전후에서 피크를 치고요. 그다음에 채권과 주식과 예금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금융자산 규모의 변곡점 최대치를 보니까 이거 역시 한 2040년 정도 전후입니다. 그래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나 가구수나 이런 것들이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것들이 그 변곡점 이 대략 2040년이겠구나 이런 추정 을 하게 되었고요. 그건 정확하진 않으니까 저는 대충 그래서 2040년 플러스 마이너스 5년 이 정도 사이에서 이제 큰 변곡점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완전히 악화되는 것은 인구구조가 인구 자체가 이제 막 감소하기 시작하고 하는 2050년을 넘어가면 확실하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악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인구가 유입된 인구가 적으면서 성장률은 조금 둔화될 겁니다. 이제 인구구조의 문제점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베이비 부모가 다 생산연령층에 들어있었고 젊은층 인구도 괜찮았기 때문에요. 제가 보니 인구구조 문제가 성장률에 영향을 거의 안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그 영향이 이제 변곡점으로 아주 악화된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 시장이 뭔가 차원이 달라졌네 이런 것이죠. 그게 우리가 보면 물리학 에서 보면 물리학도 아니고 자연현상 에서 보면 이게 수정기가 하여튼 물에서 수정기로 가는 것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것이 99.9도에서 0.1도 변하면 확 변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종의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 에 뭔가 이때 동안에 성장의 엔진 이라든지 굴러오던 방식이 이제 완전히 다르게 옮겨가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것들을 저는 한 2040년 정도 전후라 플러스 마이너스 5년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시군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 이고요. 지금 이제 2025년이 다 왔으니까 그냥 2025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2040년이면 15년 남은 건데 별로 안 남았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년까지 생각해보면 빠르면 10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년을 앞두고 아무 대응도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됐고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닥칠 10년 후의 미래 이런 것을 한번 계속 그림을 그려보고 그 상황에 맞게 대응책을 고민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일단 인구 구조 변화는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나라 워낙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자산 구조로 봤을 때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판단하고 그것에 맞게 대응도 고민해야 될 텐데 고문님께서 보시는 장기 우리 한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 어떻게 판단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닌데요.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지금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요. 대신 이런 걸 한번 좀 생각을 제가 알 수 있는 제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분야 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부동산 시장은 과거에 보았던 것하고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정도만 조금 파악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방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10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까 하는 것들이 이제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보통 사면 는 5년에서 10년은 갖고 있으니까요. 그 이제 미래를 보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960년부터 2500만 명 인구에서 지금 5100만 명에서 인구가 거의 따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별에서 온 그대 말씀드렸듯이 어마어마한 그 물들을 강남이고 다 엄청나게 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모습입니다. 메모리는 다 이게 정상이라고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보통 보면 30년 이상 지속된 거면 그게 정상이라고 이제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을 때 30년 이상 지속되니까 이제 이게 정상이 겠구나 이러면서 포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심리학적으로 그렇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한 거의 한 60년에 이르러서 이런 과정을 가지셨으니까 이게 다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인구는 5100만 명에서 이제 4700만 명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것이죠. 2500에서 5100만 명일 때하고 5100만 명에서 멈추기만 해도 그런데요. 이게 줄어들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 하는 것을 이제 좀 염두에 두고 부동산 시장을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은 그럼 이 인구 와 어떻게 영향을 맺느냐 하는 것 인데 우리가 부동산의 근무를 그냥 뭐 한 4년 5년 되면 돼도 연수가 다 해서 또 새로 짓고 하면 공급을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인구 줄어들면 공급 줄이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예를 들어 부동산이 사과와 같아 하면 사과의 공급을 줄여버리면 돼요. 사과 가격 은 아무리 인구가 줄어들어도 사과 가격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한 50년씩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시원한 건물들이 이제 레깅을 시차로 뒤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인구는 줄어드 는데 그리고 새집은 또 짓는데 부동산은 이게 이제 연안이 다 폐기되려면 은 한 4 50년은 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영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전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막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니까 집을 지어도 지어도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제는 인구가 정체되고 감소하게 되니까 기존에 있는 집에다가 이제 좀 더 짓 고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제 초가 공급되는 그런 모습 을 이제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부동산이 뭐 일본처럼 간다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과거 에는 한 10명이 부동산을 투자해서 한 8명이 다 성공을 했다면 그래서 지금 사모님들은 다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다 투자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이거는 비유적입니다. 한 10명 정도 투자하면 한 2명 정도가 이제 수익을 얻는 거라는 겁니다. 훨씬 까다로운 시장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제 느끼시는 알고 계신 것은 이제 지방과 수도권이 양극화 된 다는 것. 뭐 이것은 지속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중에서도 이제 나눠지는 것이죠. 자꾸 뭐 경제 전망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요. 경제가 수축 국면에 들어갈 때는 자꾸자꾸 이제 좋아지는 투자할 만한 대상이 이제 자꾸자꾸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게 부동산에서도 그대로 일어난 다는 것이죠. 확장 국면에서는 어떤 부동산이든지 투자 대상이 오피스텔을 투자하더라도 성공을 했고 다 그랬 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축 국면에 가게 되면 부동산의 퀄리티를 이렇게 쭉 1위부터 나이를 해놓는다면 이제 저 밑에 있는 퀄리티는 재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일어날 일이고요. 개인들이 그러면 제일 많이 보유했던 부동산이 뭐냐. 개인들은 건물을 못 사니까요. 그래서 주로 오피스텔하고 상가를 많이 샀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동산의 퀄리티 순에서 보면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들이 앞으로 이제 인구나 내수시장에 타격을 많이 받게 되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과 내수가 지금도 양극화고 30년 동안도 양극화였지만 앞으로도 양극화로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상가가 직격적으로 그런 시장이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부동산 시장을 그런 각도에서 보아야 될 것 같고 개인들이 이제 주로 투자하던 것들 주택 그다음에 이제 상가 오피스텔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변화에서는 조금 그렇게 조금 좋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률이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강남의 핵심적인 부동산 그거 다 압니다. 이게 좋다는 것. 지방에 있는 부자 친구들도 다 이거 강남의 집을 돈 좀 있으면 이거 사려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강남의 집값은 참 이게 월세가 많이 없다 보니까 있기는 하지만 별로 많지 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밸류에이션 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확실히 더 비싸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적정 가격 대비해서 어떠한가 하는 것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어려워져 가지고 이게 마치 코인에 비유하면 너무 극단적이지만 도대체 어느 정도 비싼지 이걸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강남의 집 같은 경우는 언제 가장 우량한 부동산 이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경마를 할 때 제일 잘 뛰는 마리 를 사람들이 다 투자하고 싶죠. 그런데 그 배당률이 제일 낮잖아요 . 극단적인 경우엔 배당률이 1이 되어 버리고 그렇게 되어 버릴 수가 있는데 이제 우량한 부동산은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 버리고 그래서 가격이 오른 데 사버리면 생각보다 배당률이 이제 낮아진 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저런 상황 모두를 고려해 볼 때 부동산 에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낮아지고 그리고 그래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사람도 과거에 비해서 확률이 훨씬 좀 낮아 진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수요공급 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셨을 때 인구가 감소하고 가구수도 2040년 즈음 되면 정점을 짓고 이제 감소하기 시작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 2038년 정점을 짓고요. 그렇죠. 불과 10년 만에 100만 가구가 감소합니다. 네.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보면 거주 수요든 투자 수요든 수요는 정체되고 이제 줄어드는 과정으로 가는데 그런데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일반 소비재처럼 탄력적으로 공급량을 늘리고 줄일 수가 없잖아요. 빵 사과의 비유를 하셨지만 그런데 이 부동산은 탄력적으로 공급량을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의 차이가 나타나면서 가격이 좀 조정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 그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예의주시 해야 될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멸실대는 이제 주택 정도로 이제 가구 수가 줄어드니까요. 거의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일단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그런 미래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승률이 줄어든다. 그럼 이게 또 매수 심리에 영향을 주잖아요. 전반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부동산 시장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갖게 되면 그러면 그게 결국 부동산 시장에 또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체제고 특히 50대 이상일수록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산관리적인 대응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책에서 저런 성장이 멈춘 시대의 투자법이라는 제목이 그런 것들을 담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투자를 장기적인 투자를 우리가 고려했을 때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리스크 요인들을 좀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조언을 주신다면 성장이 멈춘 시대라고 써놓긴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투자시장에 이렇게 쭉 있어 보면 대공황 때 이런 때는 사실은 조금 예외이긴 하겠는데요. 항상 어떤 수축하는 국면에 있어서도 경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가 확장할 때 수축하는 씨앗이 뿌려지고 있고 가만 보고 있으면 경기가 한참 후퇴하고 수축하는 국면에 확장하는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죠. 한참 경기는 수축하는데 설비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한다든지 투자의 기회를 생겨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항상 투자시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하는 국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찾아 놨어야 된다는 것. 리스크관리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 아주 안정적인 것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이제 좀 더 투자 기회가 있는 부분 확장하는 부분 그 부분을 찾아가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리스크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리스크관리라는 것은 이제 이거야말로 진짜로 리스크관리 입니다. 이제 가장 우량한 자산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채권운용을 할 때 보면은 이제 돈을 많이 풀어서 금리가 떨어지고 이럴 경우에 보면은 국채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는 채권의 가격은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 가격 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고 신용경색이 일어나게 되면은 신용등급이 나쁜 채권 가격부터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이 계속 성장이 확장 국면에 있다가 장기적인 한 4 50년의 성장의 확장 국면에 있다가 한 2 30년의 장기 저성장 국면에 크게 보면 그렇게 나눠본다면은 자산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확장 국면에 있을 때는 퀄리티가 좋지 않은 자본 의 가격도 다 같이 올랐다면은 이제 수축 국면 혹은 정체 국면에 접어들 게 되면은 퀄리티가 낮은 자산의 가격부터 오르지 않고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얕은 퀄리티가 좋은 자산을 가져야 된다. 예를 들어 상가라든지 이런 것은 퀄리티가 안 좋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퀄리티가 좋은 건데 이런 걸 어떻게 갖느냐 이런 게 이제 리츠라든지 통해서 이제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통해서 갖는 것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전환을 해 가야 되는 것이죠. . 그래서 저는 이제 퀄리티가 좋은 가장 우량한 자본을 가져야 된다. 우량한 자본을 가지려면은 국내에 한정하지 말고 글로벌로 높아와 가지고 요. 글로벌 기준으로 가장 우량한 자본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투자의 기회를 찾아야 된다 . 네. 아마 이렇게 주신 조언이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분들이 은퇴를 준비하시 거나 혹은 은퇴를 이미 경험하셨 거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많이 조언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의견을 드린다. 아마도 똑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은퇴 후에 은퇴를 준비하면 늦은 거잖아요. 사실 늦었다는 표현보다는 저의 의견은 뭐냐면 40대 50대 40대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아예 물론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늦었으니까 포기하시라는 뜻이지 않나요? 아예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언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은퇴 후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한다는 것이 되니까 더더구나 중요한 말씀들이 될 것 같습니다. 노후 준비에 대한 전문가 이잖아요. 워낙 은퇴 설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투자 시장이라는 관점에서의 사이클 그런 패턴 이런 걸 좀 찾아나가 될 것 같아요. 시대를 구분하고 시대에 맞는 투자 사이클에 맞는 그런 패턴을 갖추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좀 주신다면 제가 이제 여기 사실은 투자 사이클을 찾는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투자 사이클만 잘 알아도 이제 돈은 다 벌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채권 투자할 때다 주식 투자할 때다 이것만 알아도 이제 돈은 다 벌 수 있는데요. 그걸 거의 전문가들도 찾기 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부분은 여기서 이제 제가 어떤 패턴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이제 다른 각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식 수익률을 일컬어서 이야기하면 단기적으로 혹은 1년 이내에 우리가 1년 동안 혹은 몇 개월 동안 기간으로 생각해서 주식 수익률을 보면 이것 그대로 무작위적 입니다. 한마디로 랜덤하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변수를 가지고 전망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지멋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은 내가 돈을 말 그대로 그냥 갬블링을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과학적이어야 되고요. 과학적이라는 것은 반복을 했을 때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라면 과학적이라면 말 그대로 수식으로 정확하게 떨어지겠지만 사회현상이니까요. 이 부분에서 과학적 이라면 확률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의 패턴이 일어나는 곳 이런 곳을 이제 투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랜덤한 곳에서 막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패턴 이 일정하게 보이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패턴이냐 하면 예를 들어 주식의 종목 을 우리가 랜덤하게 무작위적으로 하나씩 뽑아서 수익률을 보면 그 수익률은 정말 지멋대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 종목을 예를 들어 투자를 했다 생각하면 말 그대로 거의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냥 갬블링 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투자에도 똑같아요. 종목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주식 종목을 모아두면 이게 이제 분산을 한다고 그러죠 . 이게 모아두면 훨씬 움직이는 폭이 확 줄어들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이제 어느 정도 패턴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s&p500이 움직이는 것하고 거기서 일정한 그 안에 들어있는 주식의 종목이 움직이는 것하고 가격은 천양지 차이입니다. 수익률도 그렇고요. s&p500은 훨씬 는 이제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이지는 않지만요. 정규분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분포를 보일 정도로 움직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모아두면 패턴화된다는 것이고요 . 두 번째가 이제 재미있는 것이 이게 먼저 확실한 패턴인데요. s&p500이라도 최근에 보시면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하루의 수익률이 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10% 이랬지 않습니까 . s&p500이나 주가 지수를 모아두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0%인데 예를 들어 5년 동안 수익률을 하면 5년 동안 마이너스 10%다 이런 일은 거의 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식의 투자기라는 것을 길게 하면 할수록 거의 수익률의 일정한 수익률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평균 수익률 중심으로요. 그 기간이 미국의 s&p500 기준으로 하면 대략 짧게는 10년 조금 길게 보면 15년 정도 이상이면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사가지고 지수를 사서 한 10에서 15년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산을 통해서 패턴화 한 번 하고 장기 투자를 통해서 이제 패턴화를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분산을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버리고 그다음에 장기 투자를 통해서 체계적 위험의 일정 부분을 좀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둘을 통해서 이제 좀 패턴화하는 것이고요. 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은 이제 주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부동산, 대체 투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섞게 되면 또 역시 이런 부분에 이제 변동성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식의 저는 이제 그걸 일종의 일정한 분포를 보인다는 의미에서 좀 패턴화하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랜덤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투자는 철저하게 이제 패턴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패턴에 투자하는 것은 분산에서 투자하고 장기로 투자하고 그런 것. 그다음에 자산군도 주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같은 경우는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뭐 이런 것들로 통해서 좀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 그게 이제 저는 투자의 정석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의 방향성도 또 책에 많이 담겨 있으니까 너무 조언이 잘 된 것 같고요. 뭐 앞에 살짝 말씀 주셨지만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지만 제가 매년 경제 전망서를 쓰고 있습니다. 네. 역시 25년 전망서를 거의 탈고한 상태예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그 전망서의 그 해를 무슨 무슨 점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슨 점. 그 점을 쭉 모으면 선이 되니까 2050년까지 쓰기로 약속을 한 상태라. 그런데 2025년을 좀 어려운 표현인데 항복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해를. 그런데 이게 물리학 용어예요. 항복. 이게 뭐냐면 이런 물건도 이렇게 힘을 주면 구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정 임계점을 넘어서 힘을 주면 부러져버리죠. 그러니까 원상태로 복귀될 수 없는 만큼의 힘을 줬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25년을 항복점이라고 표현했는데 20년부터 24년 동안 우당탕탕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코로나19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금리 인상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이런 일들을 겪은 거대한 힘이 주어져서 그 코로나19 이전, 2020년 이전 수준의 경제로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 그러니까 저성장의 장기화죠. 그래서 저성장의 장기화가 시작되는 그런 흐름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5년 혹은 25년 이후를 보는 그 뷰랑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성장이 멈출 시대라는 뷰가 상당히 유사해요. 왜냐하면 세계 경제 성장률로서도 코로나19 이전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한 3.78% 평년, 10년 동안. 그렇게 유지되다가 지금 코로나19 이후 지금부터는 2.9% 정도로 성장률의 레벨이 떨어지는 거죠. 세계 경제도 그렇고 한국 경제도 그렇고 그런 모습이라고 저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승률로 투자 수익을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성장 국면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박사님이 주셨던 그런 투자 의견, 조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방향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성장 국면에서 다른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뭔가 큰 변화가 없는 한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국면에 투자가 더 어려워질 텐데 그런데 이런 국면임을 막론하고 참 투자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일반 우리 독자분들, 시민, 국민이 투자하기 참 어렵다. 투자하는데 참 취약해지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책에서도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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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